금천구 시흥 5동에 사는 85살 먹은 이순욱입니다. 내가 오금쟁이도 너무 아팠었고 발톱도 시커멓고 그랬는데 그 유로헬스라는 거, 예리오탱이라는 거, 그 약을 먹고 나서 오금쟁이 혹이 나면서 다리도 많이 튕기고 그랬던 것도 좀 낫고 그 뒤에 소화가 잘 안되고 늘 뒷골이 아팠었고 변비가 심했었는데 지금은 늦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화장실을 가고 매일 가다시피 하고 그 내에게는 그 약이 무척 좋은 것 같아서 열심히 먹는데 하여튼 그 약을 계속 먹으면 이런 기능이 모두 살아나겠죠? 그래서 열심히 잘 먹고 있습니다.